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2만 200개입니다. 여러분들. 와, 드디어 파츠가 이제 2만 200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파츠 2만 200개를 한번 얼마나 10엔진이 뜰 수 있을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번에는 몇 개를 알 거냐면, 한 진짜 10만 개 한번 까볼 거예요. 일단 2만 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해볼게요. 2만 개니까 총 2만 200개니까 몇 번을 할 수 있냐면, 총 50번을 할 수 있어요, 50번. 일단 오늘은 2만 개로 한번 400개짜리 까볼게요. 갑니다. 레츠기릿! 자, 일단 1짜리 떴고요. 장난하네. 어어? 자, 1. 와, 진짜 미쳤다. 1, 1, 2. 1, 2, 1. 얼마, 똥손인가? 3, 일단 제일 높은 게 3. 5, 5. 아, 다시 1. 와, 미쳤다, 진짜. 제발. 3, 1. 아, 이거 진짜 10자리 안떠요, 진짜. 왜, 왜, 왜? 또 못 뽑았어요, 와... 붙었어, 또? 네. 형도 지금 10자리 못 붙고 있어. 2만 개 까다리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떠? 야, 이거 개엄한데? 3km? 3km? 3 3 9 와 9떠어 그래도 야 9떠어 1 자 일단 한번 정산 정산 한번 할게요 와 9짜리 그래도 하나 떴다 일단 5 이하는 다 갈자 5 이하는 일단 다 갑시다 자 그러면 다시 14,000기가 됐습니다 자 일단 9짜리 바퀴 바퀴 9짜리 하나 뽑았어요 자 간다 1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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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발 10짜리 10짜리 10 5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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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5 5 5짜리는 잘 뜨는 것 같은데 확실히 6 이상이 안 떠 1 8 자 일단 8짜리 하나 뽑았어요 그래도 5 1 막 뽑으면 안 돼 천천히 딱 신중히 까야돼 자 5 이하는 가야자 일단 5 이하는 진짜 존나게 안 뜬다 근데 맞지 얘들아 5 자 그러면 딱 5개만 핸들을 까볼게요 하나 2 3 4 다 다 존나 안 뜬다니까 그냥 까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냥 까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봤지 얘들아 존나 안 뜨는 거 이게 빨리 까면은 잘 안 뜨더라 핸들 구경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야 엔진 9 떴어 또 야 엔진 9 바퀴 9 야 998 와 와 998 일단 일단 998 2 아 근데 10짜리가 안 뜬다 진짜 왜 핸들이 왜 이렇게 안 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다 뽑았어 핸들이 1 6 1 3 1 와 이만기 개수 주는 거 실화냐 3 2 ㅈㄴ 안 뜬다 와 미쳤다 일단 3,000개 까지 3,000개 까지 까고 총산하자 2 3 와 진짜 안 뜬다 이거 개창열인데 핸들이 너무 안 뜨는데 핸들이 너무 안 떠 5 자 4,300개 3 지연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6 핸들이 너무 안 뜨는데 5 4 핸들이 진짜 안 뜬다 1 1 5 5 3 2,000개 까지 2,000개 깠어 2,000개 5 4 와 미쳤다 진짜 ㅈㄴ 안 뜬다 ㅈㄴ 안 뜬다 핸들이 없다 핸들이 3번 2번 집중 집중 2번 집중 집중 아 안 뜬다 망했다요 아 ㅈㄴ 안 뜨네요 바퀴 6자리 하나만 갈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4번 할 수 있잖아 맞지 마지막 한 번의 기회 3,2,1 지지 아 근데 진짜 안 된다 자 일단은 까봤는데 총 9 9 0 0 8 까지 뽑았습니다 6 9 10 11 12 13 15 22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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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